루카스몬 하나 더 머신건 돌려라 루카스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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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아 재트를 누르면 멈추는거고 이걸 누르면 돌리는거고 흐흐흐흐흫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언제까지 돌려 허어어 컴온 왔다가 지금이니 야 왜 안가 왔다가 야야 멈췄자 nor 야 retr aired 야 다시 돌려 이놈아 다시 돌려 그렇지 다시 갔다가 아 왔다가 아 지금이니! 아 잘했어 친구 뭐 이게 다야? 그만 야야! 불 꺼지는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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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물려서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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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물린건 어쩔 수 없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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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수 있어 저게 자꾸 뜨는거 보니까 아니면 여기서 절로 가야되나? 오오 길을 비켜라 길을 비켜라 우리가 가신다 아하 역시 맞았어 나의 판단은 옳았다 나의 판단은 옳았다 어디까지 가야돼 어디까지 가야돼 여기까지 바로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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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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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흐 으흐흑 아앗 중대장은 너에게 오늘에다가 실망했다 이렇게 죽다니 자 아냐 방금 그 거는 הצ에 뜯겨 먹는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금 그 장면은 응 흠흠 뭐라구 말이 떠오르지갖네? 흐흐흐흐 할말이 없네? 겨울이라 발이 시려우니께 발 시렵지 말라고 쥐들이 덮어진거에요 야 뭐하는데? 어어 어머 끔찍해라 쟤 왜? 왜 안 따라가고 뭐 한거야 로카스요? 아 나 진짜 또 해야되잖아 아 따라왔어야지 네가 아 둥대장은 오늘 너에게 두번 실망했다 돌려 돌려 이 자식아 와.. 그리고 와 니가 와.. 따라와 이게 아니지~~~ 야 지 우리 몇대 물렸는지 아냐? 빨리와 빨리와 따라와 따라와 그래 이제 이제 가자 이렇게 야야야야야 으흐흐흫 진짜 아니 왜 거기 아 짜증나네 아니 거기 불 붙이면 되자노 중대장은 너에게 세 번 실망했다 저는 다 잘할 줄 알았다구요? 뭐 내가 아빠니? 아빠는 다 잘행 아빠는 못하는게 없어 최고양 가자 이제 빰빰빰 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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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선코스 직선코스 인코스 인코스 지금이니 네 선물이니 자 잠깐만 이제 다음이 어디로 가냐구요 요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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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요요요요요요 빰팜 빰 빠바바 빰 빠바 못 넘어가니? 여기로 못 넘어가니? 저기서 돌아가야 되니? 오 이상하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? 어 무서운데 아 저기로 넘어가면 되는구나 알았어 알았어 저기는 쥐가 없는 걸 보니까 저기로 인코스 가자고 빠른 인코스 자아 불 붙이고 빰 빰 빰 빰 빠바 빰 빠바 빰 빰 빰 빰 빠바 그대로 직진 직진 야 못 가는데요? 죽을 것 같은데요? 여기 있으면은? 이제 죽는데요 저희? 여기도 아니네 그럼 어디지? 어디로 가야되지? 중대장은 미안하다 직진 코스로 가는거에요 가자 얘들아 빰 빰 빰 빰 빰 빰 Π 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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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붙이구요! 선물 가져가시구요! 아 잠깐만, 얘네 좀 싹쓸어야겠어 이 이놈의 새끼들 아, 너, 잠깐만. 있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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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놈의 새끼들 그냥 섭스코, 섭스코에서 나왔습니다 다 태워 죽입니다, 아아 좋습니다 다 말려 죽입니다 자아아 줘봐요 줘봐요 여기도 싹 쓸어드립니다 여기를 못 지나가냐고 왜 어? 어 여기를 여기를 못 지나간다고? 자 여기서 보자 아 여기 전망대 여기가 전망대구나 흐흐흐 잠깐만 여기서 아까 저기를 못 갔지 중대장이 잠시 정찰을 다녀오겠다 중대장은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서 중대장이 잠시 정찰을 다녀오겠다 아 저기 왼쪽에 잠깐만 왼쪽에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중대장이 무서워서 그러는게 아니다 중대장이 더 갈 수 있지만 중대장이 죽으면 너희도 없기 때문에 중대장이 더는 가지 못하겠다 어 그러면 사단장님 오셨다고 아니 이 시국에 사단장님이 흐흫 사단장님 괜찮다 오다갔다 흐흐흫 지 때 물려 죽으실거다 저리로 더 가야되는거 아니야? 일로 올게 아니라? 여기는 뭐 없는거 같은데? 어? 어 잠깐만 어흐흐흐흐흐흐흐흐 어 중대장이 중대장이 위험해져있다 중대장이 갇혀버렸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지연말 한다 하흫 ε以 slave 왜 이놈 신끼들아 나 여기 갇혔다그래 오? 야 다오네 다오네 왠다네? 다오면 다같이 죽자는거냐? 하하하하하하하하 다- 다같이 다같이 죽자는거냐?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길 새롭게 왔어요 자 여기 요 장소에 새롭게 왔단 말이에요 보니까 뭔가 도로래 같은 게 있고 여기도 뭔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길 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쵸? 막대기를 들고 여기를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왠지 근데 지금 막대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왠지 저쪽에도 뭐가 이렇게 빛나는 것이 저기 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저기 뭐가 빛난다 그죠 저기 뭐 저쪽 보여요? 칼꼽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거기 뭐 장작이 있고 불씨가 좀 남아있고 뭐가 번쩍번쩍 빛나는 게 있잖아 저거 무슨 보물 같은 건 것 같아 보물만 먹고 오는 데인 것 같아 저기는 왠지 어 그리고 진행을 보니까 여기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림이 딱 그려지네 여기 Q를 누르면 왠지 얘가 도와줄 것 같고요 여기서 뛰어가가지고 예 이렇게 오면 딱 그죠 왠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불을 붙여준 다음에 슈고몬을 보내서 나뭇가지 가져오면 될 것 같고요 와 여기 처음 오는데 이렇게 뭔가 술술 풀리다니 신기하네요 아 좋아 중대장이 칭찬한다 자 그리고 쟤는 한번 더 돌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잘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저희는 여기서 햇불로 진행을 할 것이냐 보물을 먹고 올 것이냐 그래서 한번 온 김에 보물 한번 먹고 오죠 뭐 까짓 거 네 여기서 불을 붙이고요 그럼 안전하죠 여기서 보물 야이 동생 크아 동생한테 선물 하나 주려고 자 그리고 막대기 하나 더 들고요 그리고 왠지 왠지 여기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지만 괜히 갔다가 봉변을 당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또 들어요 우리는 다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? 그리고 이제 도착했죠 이제 불이 있으니까 쟤들이 오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 또 나뭇가지가 없잖아요 한번 더 갔다 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보물을 먹기 위한 험난한 여정인 거지요 자 받았고요 자 이제 또 한번 다시 나뭇가지를 들고 갑니다 아주 잘했다 중대장관 오늘 너희에게 정말 정말 감동을 받았다 자 이제 저기까지 갑니다 불을 붙이고 갑니다 갑니다 해냈구나 휴고가 다 한 거야 너희들이 다 했지 나는 그냥 숟가락만 얹었지 뭐 들어가요